만나고 싶으면 만날 준비를 하라 만나고 싶으면 만날 준비를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국계의 구조를 보면 20장이 10개 명의 내용들이 나와 있고 또 21장부터 23장까지가 시민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성경에서는 율법과 규례라고 합니다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이 오늘 장면이고 25장부터는 또 성막이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지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24장이 링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나 멀리 있기를 원하시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만나면 저랑 가까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묻게 되죠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74명 그러니까 모세, 아론,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물론 나중에는 다 불잘못들에서 죽는 아들의 이름이에요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불렀습니다 74명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출협기 19장하고 좀 대비되잖아요 출협기 19장에서는 모서만 올라오라 백성들이 가까이 오면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멀리하는 것 같이 보였다고요 그런데 오늘 24장에 보니까 내게로 오라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는 게 뭘 할 수 있죠? 장막 가운데 거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동안 장막 생활을 같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텐트 치고 살았고 하나님도 만남의 텐트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게 성막 아니에요? 성막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8장, 26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텐트야 내가 내 텐트를 니네 텐트들 가운데 세울게 캠핑하자는 거예요 니네들 캠핑할 때 나도 같이 캠핑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오 내가 너희를 정말 좋아한다 우리 같이 캠핑하자 교제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막조차도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었잖아요 가까이 있었지만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 지성소는 1년에 한 차례 피를 가지고 대제상만 들어갔고 들어가는 단계가 다 틀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데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더러워서 준비가 안 돼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고 할 때 그냥 만난다는 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니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면요 별 관계가 있는 남자는 아니지만 내가 결혼할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지금 오랫동안 알고 있던 윗집 오빠가 와 있어 그러면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들어갈 수는 없죠 아무 관계 아니라고 할지라도 혹시 오해할까 봐 그럴 때는 잠깐만요 하고 빨리 가 집에 가 그러든지 다시는 오지도 마 얼씬도 하지 마 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영접을 할 때 집안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물론 여러분 아주 친한 친구야 난장판이 되더라도 그냥 들어와 그래도 되지만 하다 못해 단위 목사 정도만 가더라도 문 앞에서 밖에 영접 못 할 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말길 알아듣죠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래서 어떤 때는 문 앞도 못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 앞에서 영접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거실까지 영접할 때가 있고 방에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준비가 다 돼 있으면 문을 약간 열어놓죠 둘러보세요 이런다고요 그렇죠 그럴 땐 둘러보기 싫어 싫지만 그런데 그게 준비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만남을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만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만나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고 또 74명의 지도자밖에 없었고 백성들은 여기서도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만나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철저히 준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 결혼 주례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한 남자 한 여자가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나 답답한 일들이 벌어져요 결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만남을 원하는데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서로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결혼이 집 준비하고 가구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난장판이라고요 속에는 이기심이 있죠 교만이 있죠 상대를 비아냥거리죠 비인격적이죠 거짓이 가득 차 있죠 일방적으로 맨날 원망하죠 독을 쏟아내죠 그래서 약간 데이트만 해도 질리는 거예요 데이트만 몇 달 해도 질리는 거 그러면 빨리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이게 심령의 준비가 안 돼 있구나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구나 데이트는 제일 좋을 때만 만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을 때만 만나도 그 난장판이니 같이 살아보세요 그거 터져요 못 산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준비부터 하십시오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준비 기도하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만남과 만남에 대한 준비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은요 각각의 무게가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하나님 임재라는 말 자체가 영광을 말합니다 영광이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독사 독사라고 그러고 시브리어는 카보드라고 그러는데 원래의 뜻이 뭐냐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은 무게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총장님 오셨다 그러면 총장이 주는 무게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진짜 인격적인 분 만나보면 무게가 있어요 대통령이 오셨다 그러면 무게가 있잖아요 그런 게 어떤 고매한 목사님이 오셨다 그러면 무게가 있다고요 그런데 영광은 존재가 주는 무게라는 것입니다 다르죠 어린아이가 풍선 들고 올 때 가볍고 밝잖아요 그거와 무게가 다르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영광이거든요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의 무게가 있습니다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인을 고쳐주겠다고 너네 집 가겠다고 했더니 주님께서 우리 집 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 말 뜻을 아시겠어요? 영광을 감당 못하겠다 굉장히 겸손한 표현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또 사실인 내용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눈다는 거 그거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가능한 거라고요 그래서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가 가능한 교회가 된다는 건요 성도들이 거룩과 준비가 돼 있을 때 예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주일 아침보다도 저녁 예배 때 은혜가 더 넘칠 때도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거룩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담을 그릇이 돼서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충만하게 임해도 감당이 되는 거라고 그게 감당이 안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가 벌어지고 감당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너무 기뻐하는데 맨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안타깝게도 모서만 올라와 그러잖아요 이게 정말 불행한 설정이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시 그거 노래 듣는데 이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은데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예배가 가능한 이유 하나님께서 언약의 모든 질문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3, 4절을 보시면 특별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면 재단을 쌓고요 또 한쪽에 열두 기둥을 세웠다는 거예요 양 당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단은 하나님 편 하나님의 인재를 말하는 것이고 열두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 지금 양쪽이 섰어요 양쪽 간에 언약식을 다시 한번 맺는 거예요 5절을 보니까 청년들을 들여다가 소를 가지고 번제, 속제, 화목제 이거는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펠로우십, 어퍼링 그래서 서로 떡을 나누어 먹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6절이죠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양푼 여러 양푼에다가 양푼 그릇들이 복수잖아요 옛날 성경보다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옛날에는 이거 대접이라고 번역했는데 대접, 단수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 이게 대접이 단수가 아니라 원문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대접 드립니다 이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대접을 또 양푼으로 바꿔버렸네 양푼인데 분명하죠 양푼 덜 안 하고 여러 양푼 여러 양푼에다가 피를 담아가지고 백성들 뿌려버렸다고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의 양푼은 재단에 뿌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피의 언약을 맺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피로 맺는 언약은 복숭 걸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 단어 중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브리트라는 단어거든요 브리트 이 브리트가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의 원뜻이 뭐냐면 쪼갠다는 뜻이에요 여러 번 들어봤죠? 쪼갠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어장 맺을 때 새를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 언약 어기면 이렇게 쪼개듯이 죽는다는 거예요 브리트 쪼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목숨 걸고 맺은 언약 지금 다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 어기면 죽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성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이제 아시겠죠? 언약을 깨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지저분한 잘못 저지른 그런 게 아니고 근본적인 죄의 뿌리는 언약을 깨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배신이 제일 큰 죄예요 하나님을 져버리는 죄가 제일 큰 죄라고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라고요 그래서 여러 범위 죄가 제일 큰 거예요 그건 언약을 깬 거라고 쪼갠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다 죄를 졌다고요 우리가 다 언약 어겼잖아요 살 길이 없죠 그래서 언약이 깨지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예배 못 드려요 예배 드린 이유가 뭐예요? 언약이 깨진 백성들인데 예배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 우리 목숨 드려요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원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데 우리 죽지 않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가능한 건 어린 양이 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피보다 생명보다 더한 가치는 없거든요 생명을 생명으로서만 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어겨서 깨졌거든요 그런데 깨진 게 다시 회복이 되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죽음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여기서는 소의 피를 뿌려서 대신 죽어서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답답하게 원칙을 지키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칙을 어겨버리면 우주질서가 다 깨져버린다고요 그 원칙이요 사랑 가운데 있는 원칙은 사랑 안에 있는 원칙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원칙에 철저한 우리 상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원칙에 철저한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관 때문에 답답해지는 경우가 있죠 이게 꼰질꼰질 뭐 이러나 답답해지는 경우가 있다고요 반면에 어떤 리더가 오면 원칙대로 해가지고 소신껏 잘하게 될 때가 있어요 편법이 사라지고 기준이 세워지고 지금 이게 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없이 그냥 원칙주의자가 돼버리면 답답해지는데 정말로 희생을 통해가지고 원칙을 세워놓으면 거기서는 적극성과 자발성이 생기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주신 것이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건지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를 하여금 뭔가 무질세한 것들의 질서를 잡고 편법이 사라지고 기준이 세워지고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십자가를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서 원칙을 세우면요 자유를 주고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없다는 게 제일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저는 구한말같이 우리 한국 상황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국가 철학이 없어요 국가 외교 전략도 없고 국가 원래 이럴 땐 국가 전략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략은 없고 이게 뭔지 지도자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도자들이 수준 이하의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이 보이고 하다못해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나라니까 중국과 일본을 한번 얘기를 해봐요 제가 요즘에 일본을 이해하는 게 뭐냐면 일본 만화를 좀 읽거든요 만화를 보면서 여러분 뭐 TV에도 만약 짱구만 봐도 그래요 그냥 짱구는 못 말려 그걸 보면요 그냥 만화가 아니에요 거기에 마지막 결론에 묘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짱구 아빠 어록이 있고요 짱구 엄마 어록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록을 쭉 읽어보면 야 이게 만화에 나오는 얘기야 할 정도로 엄청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혼돈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마지막 꼭 일본 만화에서 나오는 마지막 말이 뭐냐면 제대로 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들을 원래대로 해 근데 우리 드라마 저는 우리는 만화를 못 보니까 드라마 이렇게 보면 야 이게 넘어가 대충 해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드라마를 보든지 뭘 보든지 우리는 그게 잠깐만 학습이 되는 거예요 학습이 돼가지고 야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아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너무 꼰질곰질한 것보다 넘어가서 자유를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게 계속해서 강조가 되는 것 같아 제대로 해 만화를 보면서도 제대로 해요 마지막 결론은 그리고 또 하나 묘한 게 뭐냐 하면요 마지막에 가면서 선악의 분별이 묘하게 끝나버려요 그래서 일본 만화를 보면 마지막이 뒤끝이 이상해 이게 하란 말이야 말란 말이야 누가 옳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선악의 선명하게 끝나버리는데 일본은 그걸 애매하게 끝나버려요 그런 게 있다고요 요즘에 또 중국 사드 문제 때문에 제가 중국 걸 보니까 중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중국은 그들의 고사를 가지고 이해를 하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거 어렸을 때부터 성경책 같이 보는 게 뭐냐 초한지입니다 초한지는 두 가지가 탁 나오거든요 초나라 한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방 한나라 유방과 그다음에 초나라 항우 두 가지를 진나라 진시황제가 무너질 때 상황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천하에 패권을 넣고 그런데 보면요 유방은 굉장히 지저분한 하층민 농민 대표로 나와요 이런 게 나오거든요 술집 여자였던 그리고 남편 일식 죽었던 조 씨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잘 도와주고 잘 살아요 그리고 유방에 애까지 임신을 했어 그런데 어디 산둥인가 싼서성인가에서 유력한 유력한 여태공이라는 사람이 와요 그런데 그 딸이 좀 예쁘거든요 딸 이름이 여치예요 메뚜기 여치가 아니고 이름이 여치예요 여치 그런데 자기 밑에 똘마이들한테 물어보죠 누가하고 결혼할까 다 알면서 결국은 여치하고 결혼을 해요 여치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조 씨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다 얘기해버려요 나 딴 여자 생겼다 그런데 그 조 씨도 알고 있으니까 비가 막 오는데 가지 말라고 그럴 때 매장 가게 와요 그러면서 엄청 울거든요 거기서 지금 중국 사람들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야 마음에 끌리고 사랑이고 뭐 다 있더라도 신리 놓치면 안 돼 그게 메시지예요 신리 놓치면 안 돼 이렇게 지저분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이기는 거 붙들어야 돼 지금 중국 사람들 하는 일이 다 이런 일들이에요 결국은 유방이 옳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초나라 항우는요 너무 멋진 캐릭터가 나와요 의리의 사나이 명분의 사나이 그렇죠 정말 깔끔하고 정말 남자도 그런 상남자가 없어요 그리고 잘생긴 사람으로 묘사돼 있고 그런데 지잖아요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계속 반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후까지 잡다 죽는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항우 아니다 절대 그거 아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건 삼국제 아닙니까 우리는 주인공을 유비로 삼죠 중국 삼국제를 보세요 다 조조예요 조조가 승리했다 위나라가 승리했다 지금 제가 뭘 얘기를 하냐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민족성이 있어요 민족의 가치 중국은 조조의 가치예요 유방의 가치예요 그래서 한나라잖아요 한자잖아요 한나라 유방을 기초로 삼는다고요 기초로 그게 중국이에요 중국이 얘기하려고 그러면 가끔마다 한 번 더 봐야 돼요 초한지 한 번 더 봐야 돼요 얘네들이 이런 사고의 바탕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는구나 그럼 결정이 다 나온다고 해요 일본 사람들은 이 사고를 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리는구나 그게 뿌리가 있다고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너희들이 하나 되길 원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죄인에게 갈 수 없는데 이걸 하나님이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내 피로써 그래서 이스라엘의 핵심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값을 치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 그게 제사예요 그거 놓치면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양 놓치면 이스라엘 아니에요 피를 놓치면 이스라엘 아니라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린 적어도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기초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내 힘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거 신약의 개념은 은혜잖아요 은혜 아니고는 살 수가 없다고 십자가 따라서는 살 수가 없다고 예배 드리는 게 영광이라고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준비된 자가 드리는 건데 그 준비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을 100% 받아들이는 거예요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에서 보면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9절부터 11절 하나님과 식사하는 얘기 와 이거 성경이 이거 없어요 그 70명 장로 불러다가 먹는데 여기 10절 보니까 하나님을 보니 그랬고 11절 보니까 하나님을 뵙고 이 두 번이나 나와요 원래 이런 거는 되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제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뭐 이러는데 여긴 직접 봤다는 게 여기 처음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스쳤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거 라틴어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코람데오 그러고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표현한 게 리프네 아도나이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리프네 아도나이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인 더 페이스 오브 갓 이게 이제 코람데오라고 라티르로 번역한 건데 리프네 아도나이 이거 창세계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가 뭐냐 인 디 아이스 오브 갓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뭐예요? 분이엘이죠 야곱 모르세요? 하나님이 직접 묘사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제예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임제가 가능한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임제를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준비한 때 더럽고 회개 안 한 상태에서 주님 오시면 우리 다 죽어요 주님의 임제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에요 주님의 임제를 감당할 수 있는 성도 이게 또 다른 말이에요 주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십자가예요 정결하게 썼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출애국기 24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교제가 우리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영광의 모습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모두 자리세는 하겠습니다 어린양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옛날 찬양이니까 뭐 아시겠죠 어린양 찬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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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